자 대한항공 전체의 복식 성적은 2승 8패에요 자 첫 득점 이 다운의 서브 이은혜 시원하게 다만 지금까지 복식 중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페어가 나온건데요 그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자 이효진 선수의 날카로움 자 이효진 선수의 재치있는 자 이효진 이번엔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 라운드는 최우주 이다운이 나와서 복식 다 이겼거든요 4라운드에도 두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이은혜가 자 이번에도 이은혜의 포인트 이번 시즌 네번째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 이다운 아 네 이효진 선수 7대4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이번엔 이효진 선수의 짧은 푸시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구요 이번엔 길게 성공합니다 이유나 와우 좋아 그리고 이제 멈추냉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점 차 야 최우주 이다운 선수 9대6입니다 1대0 2대0 2대0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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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0 5대0 3대0 걸립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빨리 적응하는 팀이 유리한데. 자! 네 네트 맞고. 이효진의 리시브. 자! 이은혜가 날카롭게 보냈습니다. 3대4 이다운. 나사회 서브. 들어왔어. 대한항공 이효진의 서브. 아 이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 팀 맞고. 아! 탑스픈대결. 그래서는 또 잘하단 말이죠. 네. 자 여기서도요. 지금도 약간 좀. 아! 이은혜가. 항공 복식죠. 이은혜입니다. 이효진 엔드라인 쪽에 걸칩니다. 굉장히 복식에서는 유리합니다. 이게. 석점차. 서브 득점. 5대9.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아! 끝까지 가는군요. 자. 항공의 서브입니다. 이은혜 끝냅니다. 이은혜. 끝냅니다.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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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혜.